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구독 소시지 요 얘도 소시지요? 저도 소시지요? 그렇지요? 안녕 지난번에 오프닝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한 소시지인데요 제가 이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구워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500g인데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자 이 소시지 기름을 솔솔 여러분 다 구웠습니다 제가 캠핑 분위기를 내려고 좀 태웠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햄이 소시지가 힘이 없어요 힘이 오 크고 오 크고 진짜 여러분들 중에 캠핑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진짜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랑 변함이 없네요 저는 이 소시지를 싫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컹물컹하고 이 특유의 향이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네요 어렸을 때는 싫어했는데 지금 먹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쇼쇼쇼 푸시집 다 먹었습니다 쇼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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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쇼